체력 훈련이 끝나면 밥 먹거나 할 때 숟가락 들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다 힘들어가지고 아쉽고 누워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 Ravens & Rural 한글자막 by 박진희 내 사전에 없다는 그런 일기장에 항상 그런 걸 써놓고 내가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요. 모교가 그때 당시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. 우리 은사님 나가시게 되고 또 자리가 공석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단 측에서 저한테 제의를 했고 나는 모교 또 청주 지역 선수들한테 어린 선수들한테 내가 가르쳐서 보람을 나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남들이 알아주는 특별한 선수는 애초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그런 선수 한 명 없이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 이런 좋은 선수들을 내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잡았을 때와 볼을 뺏겼을 때 우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빠르게 주고 패스 게임을 잘 하고 만약에 패스를 하다가 잘렸을 때는 상대를 좋은 패스를 못 나게끔 압박이 빠른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이 협력 수비해서 압박을 했잖아요. 그게 그런 체력이 안 돼 있으면 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우리 선수들은 빠른 패스 그리고 압박 그런 경기 운영을 잘 한다고 보는 거죠. 왜 이렇게 훈련을 했어야 됐고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니까 애들한테 고맙죠. 훈련하고 애들 외출 나가라고 하니까 애들 30초도 안 돼서 다 뛰어나갔던 놈들이 나갈 애들은 나가지만 나머지 애들은 나와서 또 개인 운동하고 훈련을 또 하더라고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감독교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금 애들 시합장에서도 대선고랑 안 하려고 다 피하려고 막 지금 서로 그래요 지금 그 정도로 올라선 거예요 얘네들이 손수들이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숙소가 30년 전에 썼던 거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뭐 한 방에 그냥 한 40명이 넘는 애들이 한 방에 그냥 거기서 다 자니까 근데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들어라고 하면서 그런 시설 하나 안 지원해 주면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참 그게 참 안타깝고 힘든 거예요. 전국체전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. 그 각오 한 말씀 하신다면 지금 저희 선수들이 지금 너무 사기가 충전돼 있다고 하나요. 그래서 너무 자신이 넘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반기 리그도 지금 안 한다고 하고 최전 준비를 해서 최전에 어떻게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지금 시작했어요. gosto 9시 사CH7 점IB intentions 점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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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